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할 때 강조하는 피부 좋아지는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올바른 루틴이 하루를 바꾸고 그것이 1년을 바꾸고 그것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병원에서 한 2, 30분 시술을 한 2주 간격으로 받아도 그 사이에 24시간 곱하기 2주, 즉 14일간의 이 피부 루틴이 엉망이라면 피부는 무조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하루의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침에는 피부에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제품들이 발라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녁 세안처럼 이중 세안을 하면 한 두 달 지나면 피부 장벽이 완전 날아가 버려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붉어지고 트러블도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 전날 저녁에 이 메이크업이든 선크림이든 완전하게 깔끔히 지워졌다면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 사람은 그냥 물 세안만 해줘도 좋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약산성 세안제나 아니면 일반 세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안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습을 하는 건데 보습제는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와 물을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밀폐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물을 빨아당길 수 있는 물질을 꼭 넣어주고 그 위를 잘 밀폐하는 이 순서로 들어가야 하겠죠.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를 바르려면 얼굴 표면에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세안을 하고 물기를 어느 정도 닦아내고 바싹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바릅니다. 보습은 일단 수분이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유분이 많은 것을 발라주면 수분이 피부 안쪽까지 침투를 못 하겠죠. 반대로 수분만 많은 것을 발라주면 수분이 금방 날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분이 많은 것들을 먼저 발라주고 점차적으로 유분이 많은 것을 발라서 처음에 발라진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못하도록 이 기름막을 형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분기가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기가 많은 것 순으로는 이런 에센스 세럼 앰플, 로션, 크림, 그리고 오일 이런 순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계속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정도 문지르는 것은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손에 흡수가 되거나 증발되는 양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찰이 계속 많아질수록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그래서 기미도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부위별로 그냥 이렇게 적당량 묻혀주고 한 번에 빈틈없이 우리가 마치 색칠 공부하듯이 이렇게 발라주고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 끝냅니다. 그러면 세안을 하고 그 다음 보습제를 발랐죠.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죠? 선크림의 차단 지수는 피부에 1cm²당 2mg으로 제품을 도포하였을 때를 정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한 500원 정도 동전 크기의 양, 즉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에 가득 차게 발랐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절대 우리는 그 정도의 양을 못 바르니 자주자주 덧발라줘야 된다고 제가 아주 지겹게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 예전 선크림 영상들 되게 많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적당량을 짜서 얼굴에 골고루 펴발라줍니다. 이때 이마, 양 볼, 그리고 입가 쪽까지 빠짐없이 발라줍니다. 우리가 목이랑 뒷목을 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뒷목과 목까지 다 발라주고 남아있는 것은 저 손등까지 꼭 발라줍니다. 실제로 병원에 이 손등의 흑자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흑자가 결국 햇빛 노출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발라줍니다. 여기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을 하시고 밖으로 나가시겠죠. 자,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밖입니다. 자, 화장을 하신 분이라면 첫 번째, 화장품 중에 SPF나 PA가 적혀있는 것은 그 자체로 자외선 차단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SPF가 포함되어 있는 쿠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쿠션 같은 것들을 그냥 3, 4시간마다 위에 덧발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 그 위에 선크림을 바르면 당연히 따로 놀겠죠. 자, 두 번째, 화장을 안 하시는 경우에 물론 가방에 선크림 같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손으로 짜서 발라줘도 좋지만 자, 그러려면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바르고 다시 손 씻고 해야 하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러한 선쿠션이나 아니면 딱풀처럼 되어 있는 선스틱 같은 것을 구입하셔서 위에다가 그냥 쓱쓱 덧발라 줘도 괜찮습니다. 선크림, 선쿠션, 선스틱, 그리고 선스프레이의 자외선 차단 능력에 대해 제가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 이것도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자외선은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얼굴에 한 만 개가 넘는 이 모공에서 계속 피지가 배어 나오죠. 거기에 땀샘은 또 따로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또 땀 분비가 되면 이 피부 표면에 묻어있는 이 선크림들 당연히 희석될 수밖에 없고 또한 얼굴에 이렇게 손이 좀 닿죠. 그리고 안경을 이렇게 고쳐 쓰죠. 이러면서 또 긁기도 하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 물질은 당연히 완전 자외선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햇빛을 막아서 덜 색소침착이 되고 덜 노화가 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세안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메이크업한 경우에 메이크업은 즉,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은 기본적으로 오일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클렌징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모공 안쪽에 껴서 트러블을 유발하고 또 피부에 이렇게 부착이 된 상태로 지속이 돼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중 세안이 필요한데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클렌징 오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죠. 첫 번째로는 손을 깨끗이 닦고 물기를 완전히 닦아줍니다. 두 번째는 이 클렌징 오일을 손에 이렇게 덜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줍니다. 닦아내는 게 아니라 묻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에 물을 한 줌지고 충분히 문질러줍니다. 이 오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손에 물을 한 줌지고 문질러주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 손에 미끄덩거리던 이 클렌징 오일이 물처럼 묽어지고 색깔도 밀키스 색깔처럼 뽀얗게 변하게 되는 유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물로 다시 한 번 유화된 물질을 깨끗하게 닦아납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 클렌징 폼을 통해서 2차 세안을 해줍니다. 자세한 것은 제 제대로 클렌징하는 법 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크림만 발랐을 경우입니다. 선크림 선분, 특히 무기자차의 경우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일 세안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외 제품 중에 판매량 No.1 OO 선크림은 본인 회사의 특허 물질인 OO로 입자를 굉장히 구형으로 밀도 높게 만들어서 단일 세안으로 잘 안 닦입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들 중에서 또 많은 제품들이 굉장히 물이나 땀등에 닦이지 않게 아주 밀도 높게, 응징력 높게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일 세안으로 닦고 모공 사이를 확대경으로 확인을 해보면 입자가 안 닦이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나 의사분들이 이중 세안 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선크림은 매일 바르죠. 매일마다 이중 세안을 하게 되면 한 1, 2주 정도는 아주 잘 닦이고 트러블이 좀 준 것 같고 좋습니다. 하지만 2, 3개월 지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피부 잔벽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살짝 속검조함도 생기게 되고 알러지 반응도 슬슬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선크림을 잘 닦는다는 입장에서만 따지면 무조건 이중 세안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마다 해보면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일 세안으로 닦일만한 선크림, 그리고 단일 세안으로 닦여질만한 폼클렌징을 선택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햇빛이 뜨거운 곳에 노출되는 곳, 야외 운동 등이 아니라 실제로 실내나 그림자가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입자가 너무 뻑뻑해서 잘 안 닦이는 선크림을 좀 피하고 단일 세안 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기 보다는 일반 세안제를 사용해서 세정력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닦아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중 세안 등이 들어가는 분들은 집에서만 계실 때는 물 세안만 해서 피부에 회복될 시간을 주시면서 닦을 때는 또 확실하게 닦여지게 하고 피부 장벽 손상을 최대한 이렇게 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럼 저녁 세안을 했으니까 또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겠죠. 오전에 하는 보습과의 차이점은 자주, 자주 발라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자주 바르는 것이었죠. 일단 집에서는 최대한 빨리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대로 보습제를 바르신 다음에 건조하면 그 위에 또 보습제를 덧발라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앰플을 쓰고 크림을 발랐다고 가정하면 저녁 6시에 세안하고 이 두 가지를 발랐다고 가정을 하면 얼굴이 당기는 사람은 한 8, 9시 정도에 또 크림만 그 위에 덧바르고 그리고 당기면 또 잘 때 또 크림만 또 그 위에 덧바르는 이러한 형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화장품이라는 이불을 아침, 그리고 밤늦게 딱 두 번, 4겹, 5겹으로 덮는 것보다 최대한 지속적으로 한두 겹 덮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습에도 도움을 주지만 피부에 앨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화장품들의 성분을 줄이고 모공을 막을 만한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현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혜철이었습니다. 끝.